여기가 딱 그 서랍 있잖아 조수석 서랍에 녹색 미드 케이스 새끼 누구 나가는 거 기다렸다 겁나 착하게 말하는 거 봤어 지금? 오후에 간지 지금 몇 시간 없지? 애프셔서 녹음할 걸 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애프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많은 분들한테 떨리고 타니까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게 놀다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부르는데 나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사랑해 한번만 나 사랑해 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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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진짜? 비쇄하게 달라 시작! 여기요! 백화род소에서 에만! 에비바디! 휴관념 휴관념 엠 안해요 안해요 보내라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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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products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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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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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